자, 그래서 오늘 자민이는 단어죠? 오케이 67점은 안 되는데 아니,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말할 게 있습니다 테스트 있잖아요 테스트를 하는데 그 보고 어 뭐야 틀렸네 하고 잠깐 봤는데 애가 단어가 없어졌어요 단어가 없어졌다? 아니 아니 그니까 그 한국어를 보여주고 다음 영어 여러 개에서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국어 시간 타임이 있어갖고 잠깐만 엄마 나간다니까 잠깐 다 보고 갔는데 애가 넘겼어요 하하 귀찮아서 이거 교체는 빠져있어요 응 일단 쇼가 빠지겠는데 빠져있어? 저게 양쪽도 빠지겠니 내가 이렇게 못을게 이거цы 잘 쓰러? 이거 다 쓰러. 자민이 추억 돋냐? 네 추억 돋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지 자민씨 네 나 그리고 너 쓰기 연습한 거 나한테 그냥 보내 맨날 아래 그래서 잠시만요 Unti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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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til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구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Unti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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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서클라를 한번 뜯을 거요 6시까지 겠지 Until you come 안녕하세요 You come은 무슨 뜻이야? 니가 온다 그럼 Until you come은 뭘까요? 니가 온 후에? 네? 네? Until you come. 안녕? 뜻이요? 네? 아...뭐뭐한... Until you come. 어...머리가 삭제됐나봐요 머리가 어떻게 삭제돼? 머리는 잘 달려있어 아니에요 아... 머리는 삭제될 리가 없어 응 머리는 삭제될 리가 없어 음... 은팀의 뜻이 뭐였나요? 다시 공부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음... 은팀의 뜻이 뭐였나요? 다시 공부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